어 학생들 왜 그러세요? 꿈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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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스토니 캣스터를 했는데 벌써 삶 나왔어 여러분들! 제발 지금 강의 좀 들어주세요 제발요 네? 목마렀는데 콜라 하나 마셔볼까? 콜라를... 왜이래? 여러분들 보셨죠? 일단 콜라를 닦더니 이렇게 쫙 이렇게 쏘 이 거꾸로 이렇게 위로 쫙 쏟아져 올라오는 이 콜라 이 콜라처럼 여러분들 성적 제가 확실하게 제가 솟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 좀 들어주세요. 제발요. 네? 쌤님 이를 왜 그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닦아요? 응? 여러분들 보셨죠? 이 양치질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양치질 이 양치질처럼 여러분들 성적도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 좀 들어주세요. 제발요. 네? 쌤 스타일이에요. 몇 점이야? 100점이요. 100점! 어 여러분들 보셨죠? 이렇게 딱 이 포수 밑으로 쫙 빨려들어가는 이 147kg짜리 포신 페스티브리였거든요 여러분들? 저게 100점 짜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성적도 제가 100점으로 만들어드릴 테니까 제발 좀 제 강의 좀 들어주세요. 제발요. 네? 귀찮아요. 영원히 여러분들 보셨죠? 이렇게 쫙 뻗어져 나가는 고음 여러분들 이렇게 쫙 올라가는 고음처럼 여러분들 성적도 제가 쫙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제 강의 좀 들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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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hs 여러분들 제가 커피 참 좋아하는데요. 커피 한 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여러분들 보셨죠? 제가 이렇게 딱 커피를 마실 때 이 빨대를 통해서 이렇게 쫙 쫙 힘차게 올라오는 이 커피. 빨대를 타고 힘차게 올라가는 이 커피 이 커피 마냥 여러분들 제가 성적 쫙쫙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좀 들어주세요 제발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힐링영어 봉우쌤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저의 각구의 노력으로 여러분들 성적 1억 댓글로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에서 봐요